1위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8일 드디어 의뢰월로 넘어온 기요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시간대를 적어놨어요. 양력으로 11월 8일 새벽 2시 24분부터 해서 양력으로 12월 7일 저녁 7시 17분까지 그 다음에 의뢰월이 이제 끝나면 병자월이라고 하는 달로 바뀔 텐데요. 드디어 기다렸던 의뢰월이 왔습니다. 갑술월에서 바뀐 거죠. 새벽 2시간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월로 보시면 되시고요. 기해년의 의뢰월입니다. 기토가 지금 오늘 뜬 날이고요.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재성이 세지니까 이게 샘물이에요. 해수 그 안에는 임수가 굉장히 세고요. 이게 샘물인데 기토의 구성에서는 어떻게 또 이것을 잘 막을지 각 일간별로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보겠습니다. 의뢰월로 넘어왔을 때 이 해월은 약한 무토 구간이 7일이 있고요. 그리고 갑목 구간이 또 일주일 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임수가 16일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을 할 거고 아직 오지 않았죠. 저희는 이 무토 기간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구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목 볼게요. 시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음간 기토가 떴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영마라던가 소문에 대한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갑목 일간분들께는 정제가 퇴지에 앉은 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월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꼭 암시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 의뢰라는 것은 갑목 입장에서 여기 위에 파란 거 보지 마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겁제. 겁제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직장 관련해서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1호는 약하지만 저희가 이거 하루에 오늘 보는 거니까 정제가 퇴지에 앉았다는 뜻을 먼저 봐드릴게요. 오랜만에 금전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온적으로.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또 직장에서나 보너스 등을 약속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또 최근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울해 하셨던 분들 약간의 쇼핑으로 기분전환 해주시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갑목 분들은 좀 고삐를 약간 풀어줘도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기후일은 기토가 일단 들어와서 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고삐를 놓으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게 퇴지가 되거든요. 갑목 입장에서는. 이 기토 입장에서 보지만 갑목 입장에서는 퇴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꿈꿀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날이고 그날 여러 가지 직관이 좀 잘 돌아가는 즐기셔도 되는 날이에요. 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편지가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특히 지금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미혼 남녀분들은 사귀시는 분하고 헤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있어요. 또 금전적으로는 현금이 마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현금이 말랐던 분들이 또 누가 도와줘서 그 빈 계좌를 채우게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데 또 금세 채워진다는 거죠. 이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병... 네 병화죠. 병화.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께는 상관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은 일을 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을 잘 하시던 분도 오늘 일을 잠깐 중단을 하시거나 하루 쉬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또 먹고 사는 그런 생계 관련 경제 활동들이 잠깐 중단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식신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직장을 지금 현재 구직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는 기쁜 소식이 날아올 수 있어요. 계속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찾고 있는 그 기준에 회사가 구해지거나 아니면 면접에 대한 제의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할 일과 직장이 생기는 운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평범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주변에서 굉장히 오늘 독특하다 신선하다라고 하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갑자기 또 인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일감 볼게요. 무토이고요. 무토 분들은 겁제가 사지에 앉은 날인데 직장 동료들의 사기라던가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 됩니다. 본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실 일에 대한 도움이거든요. 아이디어를 좀 대신 내준다거나 일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조력을 받고 싶은 부분인데 오늘은 나를 일적으로 도와주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한 거예요. 충분한 휴식, 충분한 식사 이런 것들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무토 분들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에 스트레스가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오늘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주변에 내 팬들이 생기는 날이에요. 또 친구도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나 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부끄럽다고 빼지 마시고 다과를 나누시거나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인기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토 분들은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오늘 정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요. 법적인 송사 등을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법무범위 등을 일처리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금액 지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어쨌든 나의 일처리를 위해서 돈을 쓰는 날이라는 거죠.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약속이라든가 데이트 이런 것들을 다 개인 시간 등을 다 캔슬시키고 다음으로 미루고 일에 몰입을 해야 하는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이제 신금을 볼까요? 신금 신금은 편인이 걸럭지 앉은 날인데 회사에서의 일을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성운이라든가 금전운은 오늘 좀 떨어져요. 하지만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날입니다. 오늘만큼 인풋이 강하게 잘 되는 날이 없습니다. 자 임수 보겠습니다. 수일간이죠. 임수분들은 정관이 목격지에 앉은 날인데요. 남편분들이나 자식 그러니까 남녀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겐 남편이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자식이 평상시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회사 업무 때문에 멀리 장거리 출장을 떠날 수가 있고요. 남편하고 자식이 평상시답지 않은 모습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감추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혹은 갑자기 막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회사 업무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보이고요. 업무 성과를 본인이 과하게 부풀리거나 뭔가 감춰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훗날 이게 발각이 돼서 후회할 수 있어요. 이게 임수일관분들이고요.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물론 임수분들도 보시겠죠. 그런데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임수일관이고 내 가족이 임수일관이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수 개수 볼게요. 개수일관분들은 평관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 남편이나 자식이 아플 수 있어요.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이 남자분들에게는 자식이 아플 수 있어요. 또 본인이 그런 가족들을 간호할 수 있는 날이고요.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아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증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말이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어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수로를 끝내고 나서 의뢰올로 넘어온 건데 갑수로를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신유술 가을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이 입동이거든요. 여러분 입동은 입동 지나고 나면 보통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이에요. 입동은 이렇게 쓰죠. 선단은 설립 그리고 이제 겨울동자 이게 입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입동입니다. 절기를 좀 알아 놓으시면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사주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의뢰월은 말씀드렸지만 기해년의 의뢰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있어요. 무토 다음에 다시 리바이벌 하면 감모 그 다음에 임수 결국은 이제 임수가 또 온다는 거죠. 근데 기해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뢰월에 임수가 오게 되면은 화일간 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화일간 중에서도 특히 병화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이 임수가 병화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글자거든요. 이게 양이고 병화도 양이에요. 병화가 지금 중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수를 지나고 나서 의뢰월 때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더 더 맥시멈이 될 수 있어요. 더 피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나마 나은 게 갑수럴에서 바뀐 의뢰월이니까 고비라면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언제까지 힘드냐 라고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개인운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병화들이 모두 다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요즘 일 바쁘고 막 잘나가는 병화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저도 제 가족이 병화고요. 주변에 또 병화분들께도 피트팩을 받고 있어요. 절대로 일간 운세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모두 모두 힘내시고 드디어 또 주말이 다가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